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구조는 비단 호남뿐 아니라 분산과 협업이 중시될 국가의 미래 발전 또한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살고 권력이 편중되지 않은 지방분권에 대한 구상과 약속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재원과 정치적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권 주자들은 하루빨리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지방분권개혁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밑그림과 로드맵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대선은 국가와 함께 지역의 미래도 바꾸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